우리 몸에 적어도 1만 종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세균만 보더라도 총 37조 마리 이상 우리 몸에 사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2012년 8월 12일자 이코노미스트 표시를 보면 아주 독특한 그림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라빈치가 그린 그 유명한 인체 비례들을 패러디해서 온통 미생물로 장식을 했거든요 도대체 형제지에서 왜 미생물을 다뤘을까요? 아마도 그건 그 당시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의 연구 성과가 속속 나오면서 인체에 사는 미생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그 중요성이 밝혀지기 시작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들을 다 아울러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2007년에 미국 국립보건원 NIH 주도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들을 한번 파악해보자 하는 프로젝트가 10년을 기한을 두고 시작이 됐습니다 1단계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어 있는데요 그때의 주목표는 호주대요 거기에 도대체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 이걸 알아보는 것이었고 2013년부터 2016년 후반부 5년은 What are they doing? 도대체 걔는 뭘 하느냐? 그 기능을 알아보는 그런 연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온통 미생물 세상이거든요 미생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배양할 수 있는 현재 기술로 배양할 수 있는 미생물은 전체 미생물의 한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미생물을 분석해보겠다는 거냐? 1998년에 메타게노믹스라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인체에 사는 미생물을 배양하지 않고 직접 DNA를 뽑아서 정체를 밝히는 그런 연구를 했던 것이죠 HMP 연구실은 건강한 자원자 한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입속, 콧속, 피부, 대장, 그리고 생식기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약 5천 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를 해서 DNA를 뽑아서 미생물의 정체를 파악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몸에 적어도 1만 종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세균만 보더라도 총 37조 마리 이상 우리 몸에 사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유전자 수준으로 가게 되면 우리 인간의 유전자 수보다 세균이 갖고 있는 유전자 수가 360배나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 세균의 유전자가 우리 건강에는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생존에도 필수적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일 예로 우리는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을 어디에 의존하고 있느냐 바로 창자, 장 속에 사는 미생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해서 장래 미생물이 만드는 효소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할 수도 없고 신기하죠? 이거 외에도 장래 미생물들이 항염증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미생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미생물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밝혀진 것이지요 신기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유산균 또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유산균은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에 속하는 것이죠 프로바이오틱스는 무엇이냐? 프로바이오틱스 정의는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미생물로서 적당량 섭취했을 때 건강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을 통 털어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유익균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판되고 있는 모든 프로바이오틱스는 다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었을 때 건강이 꼭 좋아지는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건강기능성 식품이니까 아, 홍장스 좋아!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건강기능성 식품을 넘어서서 실제 특정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아가서 어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 우리가 어떤 미생물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미생물 치료제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장 속에서 잘 살아야겠죠 최근 미생물 치료제로서 가장 근접해 있는 후보미생물이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라는 건데요 우리 창자의 점막에 있는 뮤신 점막 안에서 잘 사는 그런 세균입니다 2004년에 건강한 사람의 분변에서 분류가 됐고요 그 이후로 장 건강은 물론이고 비만, 그리고 제이당뇨병, 아토피에 이르기까지 꽤 여러 가지 여러 대사성 또는 면역성 질환의 효능을 보이는 그런 세균으로 알려져 왔어요 그런데 2022년 초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한국인의 장에서 분리한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의 유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기존에 서양인에서 분리된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인종이나 사는 곳, 식생활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똑같은 뮤시니필라가 아니고 조금씩 다른 뮤시니필라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미생물실제는 사람의 맞춤형 치료제 개발을 할 수가 있다 실제로 이 논문이 나오고 얼마 있다가 역시 국내 연구진이 치료제 개발에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논문을 또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진에 따르면 이 연구를 시작한 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건강한 사람의 장래 미생물과 아토피가 심한 환자의 장래 미생물을 비교해 봤더니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가 많이 줄어 있더라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했고 실제로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를 식혐 동물인 쥐한테 투여해 봤더니 아토피 증상 완화에 크게 효과가 있더라 그런 결과를 보고를 한 거죠 앞서 소개했던 이코노미스트의 표시를 보면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미생물이 사람을 만든다 킹스맨에 나오는 manners make the man을 패러디한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너라는 거는 우리가 예절 예의로 번역을 하는데 매너라는 건 사실 예절을 지키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사가 예절이라면 매너는 그 상황에 맞는 인사법이라는 것이죠 같은 예절을 갖추더라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생물학적 인간은 미생물이 완성을 하는데 완성하는 미생물이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역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곧 나올 거를 기대를 해보고요 나아가서 단순히 아토피를 벗어나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속속 개발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행생물학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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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